너 내 이름 한 번도 안 부른 거였지? 맨날 야 반장 야 반장 내 이름 부른 거 오늘이 처음이야 알아 난 공부도 별로고 1학년 땐 일진 애들이랑 어울렸잖아 근데 넌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이름 부르면 들킬까봐 너 좋아하는 거 근데 나 좀비 되긴 싫어 아무것도 못 알아보잖아 그럼 괜찮아 너도 못 알아보고 그만해 가자 혹시 나 물리게 되면 부탁하나 할게 아니 물리지마 절대로 너 아니야 반장 준비 안된다고 나 변하면 밀어 야 손목금을 물려도 내가 물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보여? 애들이 불안하니까 넌 없나요 너는 안 불안해? 응 응 준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반장도 그런 거 아니야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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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기근아 미우품 대신 이 가자 보지마 같이 가자 보지 말라고 했잖아 먹고, 다 먹어버려. 그만해. 괜찮아. 다음에 또 그러면, 너 말고 나 안 물어. 잠깐만. 왜? 왜? 넌 뭐가 없어. 왔냐? 수혁아. 나, 나 좋아해.